브랜디, 페퍼, 하얀, 사랑해. 생존 전략은 그저 쥐죽은 듯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. 지독해 별난 녀석이군요. 다 했어? 다 갖고 놀았어? 다 같이 놀아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이렇게 다 던져줬거든? 근데 딱 하나만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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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딘 딘 딘 ㅎㅎ ㄴ 으어 으 으 으 으 응 어 меньше 으 으 으 으 조금 더 죽을거야 다시 놓친다 다음을 좋아해 지금 시작할 때 다시 만드는 중 물고기! 옳지! 물고기를 좋아합니다 키스! 얘 또 키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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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iputs! 빨리 가! 빨리 가! 자주 와! 오 밟았어, 페퍼블려! 올라와! 신경질적인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. 하지만 거친 싸움이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. 싸우지 않고도 승자가 됩니다. 그랬네! 그랬네! 왜 싫어! 싫어! 싫어!